2016학년도 수능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집신경 A와 B입니다. 민마리집신경 A와 B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림만 봐도 지름이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의 속도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자, 속도는 비교를 해봤더니 A보다 B에서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각각 P에 자극을 줬을 때 Q1, Q2, Q3에서 일정 시간, 일정한 시간이 지난 T1일 때의 막전위를 측정했더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Q1부터 Q3까지를 1부터 3까지로 같이 연결을 시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가 과분극을 찾는 겁니다. 과분극은 마이너스 80mV로 대칭성이 전혀 없는 부분, 유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0mV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자, B에서 마이너스 80mV, 일정한 시간, 내가 자극을 준 다음에 일정한 시간 이후에 모두 동시에 측정을 했더니 마이너스 80mV를 가졌다라는 얘기는 가장 자극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끝나가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자극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P에 자극을 줬기 때문에 이제 E라고 하는 애가 Q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Q1으로 이제 B를 통해서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A를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활동 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일단은 A의 Q1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54를 뭐 요쯤이라고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54mV입니다. 얘가 만약에 요기일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 3이라던가 1이라던가 아니면 3의 값을 보게 되면 3 같은 경우는 이제 재분극의 상황이라면 여기겠죠. 여기라고 한다는 것은 더 2보다 Q1보다 더 많이 진행된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극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애가 가장 많이 진행을 된 것이기 때문에 이 3가 마이너스 60이 당연히 요쪽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60 얘가 탈분극의 상황이겠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절로 이제 얘는 재분극이 되는 것이고 이 30은 요쯤이 되겠죠. 요쯤 요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의 위치가 얘네들의 위치가 얘가 가장 멀리 있는 Q3 그 다음에 1이 Q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1, Q2, Q3까지 알아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위치도 우리가 매칭을 시켜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보기로 가죠. 자, 4암은 Q3에서 측정은 막전이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T1일 때 A의 Q3에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재분극이 일어난다. 아니, 재분극이 아니라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T1일 때 B의 Q2에서 Q2가 어디냐면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나트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그랬는데 나트륨은요, 확산이 일어나려면 항상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일단 요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면 자, 얘가 지금 가장 멀리 있는 애가 E값을 갖죠. 여기든 여기든 뭐 상관없이 말 일단 플러스 E값을 갖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여기 Q2는 가운데 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Q3와 그 다음에 Q1 사이의 값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탈분극의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 재분극의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Q2, B의 Q2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Q2, B의 Q2에서는 T1인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칼륨의 유출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칼륨의 유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써줘야 제대로 된 얘기고 얘는 아예 상관없는 얘기가 되겠죠. 자, ㄴ과 ㄷ이 틀렸고요. ㄱ만 정답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ㄱ만 정답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ㄱ만 정답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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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